양세찬 씨랑은 저희 왜 괜찮으신가요? 저희는 뭐 거의 가족처럼 가족 같은 관계이기 때문에 아니 저희 질문에 페이스북에서도 많이 받았지만 다시 코너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으시고 둘이 뭔가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원하시고 하시는 것 같은데 최근 근황은? 아 근데 세찬 씨랑은 그전에도 원래 코너를 하다가 이제 서로 각자 다른 코너 하다가 이제 또 같이 했으면 좋겠다 저희도 싶어가지고 했었는데요 저기 마지막에 느닷없는 스킨십이 나오잖아요 저기 아이디어 고갈로 그냥 한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좋은 아이디어가 생긴다면 최고의 또 파트너이기 때문에 네 하면 너무 좋죠 빨리 생겼으면 좋겠어요 진짜 많이 기대하고 계시거든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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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